나 옥주이는 나는 해볼까? 오빠 진짜 좋던데 옥주이는 나는 왜 모르지 많은 사람들이? 헌복하네 헌복한게 아닌가? 잘 지내고 있겠죠 내 걱정은 물론 하지 않겠죠 난 아직 버릇처럼 그댈 걱정해요 떠나던 그 뒷모습 먼지 같은 점이 될 때까지도 발걸음조차 뗄 수 없던 그날 이후 세상 그날 듯 울던 난 너 웃음도 나왔던 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낮과 밤도 잃어버린 채 살았지만 다시 생각 잃어버린 채 그대가 살아있던게 고맙다고 아직은 절망도 잃을 거라고 변한 건 없을 거예요 변한 건 없을 거예요 다만 그대 없는 사랑도 난 지켜가죠 난 지켜가죠 난 지켜가죠 네번째 손가락에 네번째 손가락에 오랜 시간 넘은 반지 차음도 어느새 어느새 채워버린 그대 본 날 이후 세상 끝난 듯 울던 난 웃음도 나왔던 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낮과 밤도 잃어버린 채 살았지만 다시 생각 했죠 어쩌면 그대도 난 낯설어서 조금씩 내게로 돌아온다고 돌아온다고 생각할래요 다만 그대 없는 사랑도 홀로 홀로 즐겨가는 거죠 이렇게 시작도 그랬죠 익숙한 걸요 아픈 것도 내 몫이죠 다만 여전히 그대만을 사랑해 여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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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